네, 요즘 큰 일교차와 4월 꽃샘 추위로 인해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랗게 변해버린 복숭아 꽃에 손을 대자 쉽게 바스라집니다. 지난 7일과 8일 영하 3도까지 떨어졌던 강추위에 눈까지 내리면서 꽃이 말라 죽었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냉해를 입으면서 수확량이 반토막 날 쳐집니다. 우리 면 전체로 봐서는 30% 정도, 전체 면 중에서 30% 정도는 피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꽃눈에 냉해를 받아가지고 아마 수확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위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생산량 중 70%가 우박 피해를 입었던 순천 복숭아농가들은 이번 냉해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냉해 피해를 입은 작물은 복숭아뿐이 아닙니다. 백꽃은 까맣게 타들어갔고 감나무에는 이맘때 올라와야 할 새순이 사라졌습니다. 냉해를 입은 전남의 과수재배 면적은 잠정 집계된 것만 100여 헥타르.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냉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